한국국토정보공사 복수가 눈앞에 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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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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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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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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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로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무리 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소금 пом denote 아마도 공격이 되어있습니다. 경고는 전혀 없지만, 이 장면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